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한 여러가지 주제들이 이어지는데 그 주제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1절부터 6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서 12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5절에서 23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또 24절에서 27절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해서 한 다섯가지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이에 산상수훈이 마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고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야밀러라. 오늘 이렇게 다섯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한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도하며 살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가장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구조로 보면 그 정중앙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 핵심이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첫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널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라 두드리라 이걸 이렇게 기도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황홀한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두근거리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 너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별 기대가 없고 오히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좌절이 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약속,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도 좌절이 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병이 났기를 구했는데 여전히 병이 내게 그대로고 또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구했는데 여전히 내 상황이 똑같고 나도 하늘의 문을 그렇게 두드렸는데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 이런 낙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이 기도의 핵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받고 얻고 열린다 라고 하는 이 행위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도하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를 드십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리고 떡을 달라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이 무엇이죠?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의 모든 행동을 다 기쁨으로 받으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너 왜 더 구하지 않았어? 안 구했으니까 못 받은 거잖아. 왜 열심히 두드리지 않았어?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두드렸으면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결국 그러지 않아서 열린 게 아니야. 아닙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뭐든지 구해도 돼. 자녀가 아빠에게 무슨 눈치를 보며 구하니? 뭐든지 구해도 돼. 다 말해도 돼. 또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언제든 찾아도 돼. 한밤중에 찾아도 되고 새벽에 찾아도 되고 눈치 볼 필요 없어. 새벽에 한밤중에 두드려.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도의 초청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서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방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은 오냐, 왜 그러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서 하나님께 두서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극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우선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 구해도 된다고 허락하셨고 무슨 일이든 두드려도 된다고 허락하셨고 언제든 나아오라고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생활에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생활 이제는 정말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자신의 교수님이셨던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멕시코 성교사님 출신의 교수님이 가정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멕시코에서 성교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집 문을 누가 저녁에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나가 보았더니 어떤 한 열 살 정도 된 아이가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 집 문 앞에 서 있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는 세 살에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로 이 어린 아이를 총으로 싸서 죽이겠다고 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 한 4개월 동안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리고 연명하다가 그러다가 성교사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면 저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어쩜 이렇게 이런 형편의 아이가 있나 저녁을 먹이고 그날 하루를 재우고 그 다음날 가족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합시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다면 그리고 아이에게 내가 원하면 나는 내 아버지가 될게 내가 원한다면 이 집에서 살 수 있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이 아이에게 한 가지 특징이 부족한 게 있어도 한 번을 요청을 한 적이 없답니다. 성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서 한 번도 뭐를 구하지를 않더래요. 성교사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겨우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틀어지면 그러면 난 또 쫓겨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수업을 듣다가 노진준 목사님이 그 아이의 심정 또 그 아버지 성교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더래요. 왜냐하면 노 목사님에게도 한 살 때 입양한 셋째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였요. 한 살 때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아이를 입양하고 보니까 한 살도 눈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울지를 않더랍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순한 아인가 보다. 그렇게 여겼는데 나중에야 이 아이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모만 네 번이 바뀐 아이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울면 안 돼. 라고 한 것을 이 아이는 알았던 거죠. 한국에 있는 4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 본능을 겪고 그래서 아이가 어떨 때에는 울어야 보채야 정상인데 그러지를 않았는데 한 번은 형한테 잔난감을 빼앗겼는데 그러면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울고 불고 형을 이야기하고 했을 텐데 그냥 혼자 들어가서 방에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진준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언제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그렇게 받아줄까 그린웨이 성교사님에게 하루는 서재에 있던 딸이 조심히 다가와서 그리고 쭈뼛쭈뼛 하는 말이 아빠 나 신발끈 하나 사주세요. 아니 사달라는 게 없어서 신발끈 하나를 사달라고 그렇게 쭈뼛쭈뼛 와서 얘기를 하더람 성교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떨어지셨대요. 뒤돌아서 우셨대요. 왜 그러냐 드디어 이 아이가 나에게 요청을 했어.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여기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들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구하니? 너희들 왜 다른 데 가서 구하니? 엉뚱한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있잖니. 나한테 와서 구해. 나한테 와서 두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아셔야 해요. 무엇이든 구해도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요구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다가 병고침 받는 거요? 기도하다가 재정의 문제가 풀리는 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요. 죄인인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벌써 22년 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니까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시고 나니까 저희 집은 다 불불이 또 흩어지고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으로 들어가시고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지 늘 울면서만 다녔습니다. 그때 정말 할 게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떠올랐던 것이 처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야간자율학습 고3 때 10시에 끝나면 그러면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기가 힘드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같이 기도하러 가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1년 동안 함께해 주었어요. 그래서 둘이 10시가 되면 그러면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3 그 아이가 뭘 기도하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한 시간은 그저 아버지 이 이야기만 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겠고 그냥 마음은 답답하니까 그냥 아버지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년을 기도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버텨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동일한 시간에 우리 청년 선생님 한 분이 그 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도 직장을 다니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와서 그 밤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한 시간 내내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외치듯이 절규하듯이 아버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선생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어떤 걸까 답답한 마음에 불러보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그 하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지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게 그저 그렇게 감동이 돼서 아버지를 그렇게 한 시간 내내 부르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참 신기하죠. 그때 마룻바닥에서 같이 기도했던 저 제 친구 그리고 그 선생님 다 목사님 됐어요. 지금은 그 선생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요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가가 깨달아져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것이 또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도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세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중요하게 붙잡을 말씀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7절에서 11절은 이 말씀만 따로 읽으면 안 되고 실은 앞뒤로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하셔요.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를 먼저는 빼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그제서야 빼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1절에서 6절에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아라.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뽀를 빼라. 라고 하시는 말씀 다음에 그리고 기도 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형제 자매와 교제하며 어울리는 삶과 긴밀히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 앞부분뿐만 아닙니다. 뒷부분도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생활이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여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기도 생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형제 자매를 향해 비판과 헤아림을 그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게 줄게 다른 거 없지만 금과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살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다 하시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남자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습관대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이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여기 주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눈으로 보았다가 아니고요 멈춰서서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하는 아테니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으로 그 전에도 기도생활 늘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생활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으로 1년에도 몇 번이나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보이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인이 양문에서 구걸했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겠습니까?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전에도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의 기도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전에는 율법의 요구로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무심히 지나쳤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멈춰서고 그를 향하여 궁유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기도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궁유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시간을 주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일로 통하여 예루살렘 성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과 화해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려면 비판하고 헤아리던 삶을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강구하다 보니 또한 나를 향해서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나를 귀히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자녀로서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분명히 고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기도응답을 엉뚱한 데서 기도응답 받으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기도응답임을 오늘 붙잡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도응답임을 알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데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기적이라고 여기면서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하나님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가 우리가 누린 기도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소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외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가장 큰 기도에 응다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미리며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주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형제 자매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정말 점검하며 나아가게 되게 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품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기도와 사랑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며 나아가